여기 한국인들은 못 먹고 자라서 끔찍한 난쟁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난하고 외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는 면모를 취재해 오겠다며 자처해서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한국에서 원하는 장면을 취재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즈하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칭화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직까지 마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10년 전만 해도 칭화대학교 출신이라면 졸업 전에도 얼마든지 기업들에서 모셔가곤 했지만 요즘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에 저는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있죠. 요즘같이 중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칭화대를 졸업했다고 해도 졸업자 중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에 실패한 채 그대로 졸업 준비를 몇 년 더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인류의 대기업에 취직하여 월급 70만원이라는 중국 상위 1%의 월급을 받게 된 저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수업도 듣는 둥 많은 둥하며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 자유의 시간을 만끽했고 그야말로 저는 신선 노름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제 평화로운 나날의 재를 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과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어떤 수업을 듣던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학점을 채울 겸 영어 실력도 늘릴 겸 꽤나 유명한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전의 한계에 대해 토론을 하는 이번 수업 시간에 어쩌면 제 대학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발단은 바로 중국 학생이었습니다. 한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178cm라며 이는 유럽의 평균 신장까지 훌쩍 뛰어넘은 결과라며 아시아의 한계를 초월한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유전자의 한계를 극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교수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어요. 아쉽지만 학생의 주장은 이번 주제에 대한 예시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평균 신장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평균 신장이 178cm라니 그건 여기 강의실에 모인 중국 학생들을 둘러보기만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키가 173cm인데 이곳에 모인 중국 학생들 중에 저보다 큰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자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는지 이내 속사포 같은 연설을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크다는 주장은 전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작한 거짓자료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극한의 빈곤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컸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열등한 유전자와 결합되어 한국을 난쟁이 국가로 만들었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나라 자체가 조작된 국가로 한국하면 고층 건물과 비싼 자동차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연상되지만 이건 한국이 자신들의 가난을 가리기 위해 조작으로 만들어둔 드라마 세트장으로 실제의 한국은 최악의 빈곤국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벽돌로 대충 지어진 집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며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지어진 움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평균 신장이 크다는 통계도 전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선진국인 척, 평균 신장이 큰 척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선전용으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등의 산업을 육성하며 키가 크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강제로 배우나 아이돌 가수로 육성시키고 있거든요. 그마저도 난쟁이 국가 한국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중국 출신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한국 배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하죠. 즉 한국의 세련된 이미지는 마땅히 중국이 누려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키가 작은 것은 중국의 고대 역사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했기에 당시 키가 몹시 큰 중국의 선조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작고 약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중국의 속국으로서 살아야 했고 그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키가 작은 한국인들은 키도 크고 멋진 중국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정부는 매년 공식적인 신장 통계를 공개한다며 평균 신장이 178cm로 집계된 자료 하나를 제시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공식적인 평균 신장 통계 공개를 피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명한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168cm로 추정했다고 하며 자신있게 주장했어요. 이러한 중국 학생의 논리적인 주장에 다른 학생들은 일동 환호성을 지르며 연신 중국 만세를 외쳐댔고 그렇게 강의는 순간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매우 침착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자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죠. 한국이 자신들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높은 건물을 짓고 선동을 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 등의 문화산업을 육성했다고요? 십수년 전이라면 그런 거짓말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고 한국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가난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된다고 하던데 중국은 한국에 직접 가볼 능력이 없어서 음습하게 조작 자료나 돌려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이 통하나 보군요. 하지만 매 휴가 때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학생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틀렸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민 평균 신장 통계를 제공하는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한국 남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즉 한국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평균 신장 통계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평균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신장을 뛰어넘어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 평균 신장이 큰 그야말로 유전의 한계를 초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중국 통계야말로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평균키를 부풀리기 위해 가진 수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은 아이들의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후진국으로 중국 인구의 약 30%가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평균 신장을 높게 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10년 이상은 늦게 한 성인들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신장에 포함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사기극으로 평균키를 높이고 있죠. 즉 가난한 난쟁이 국가는 오히려 중국이고 만약 중국인들이 한국에 간다면 키 큰 한국인들에 의해 즉시 가려져서 한국인들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애초에 한국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교수의 주장에 모든 학생들이 일순간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중국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다며 교수에게 욕설까지 퍼붓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몇 중국 학생들은 영상까지 보여주며 한국의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을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한글 간판이 가득한 길거리에 키가 이상하리만큼 작은 사람들이 즐비한 영상이었고 심지어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나라인지 상점에 냉장고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냉장보관해야 하는 신선식품들이 전부 땡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굶었는지 피고리 상접한 한국인들은 그런 음식들을 전부 훔치고 있었기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 엄청난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교수는 고개를 가로줬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이 제시한 영상은 편집으로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입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영상을 세계 각국에 파견 갈 때마다 수도 없이 봤고 중국인들은 해외 어디에서나 이러한 가짜 영상을 들이밀며 한국에 대한 음해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건 전부 중국에서 만든 영상으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한국 관련 비약을 작성, 영상 및 사진 편집을 통해 교묘하게 한국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 이러한 한국 비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장은 수도 없이 많고 이러한 작업장에서 한국 비하 날조 영상을 편집하는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영상들이 유출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유튜브 같은 국제 플랫폼에는 이러한 중국의 음침한 작업장 모습들이 유출된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이 전면 통제되어 있기에 중국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억지와 열등감을 볼 때마다 제가 도대체 왜 중국을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중국에 온 이유는 개발도상국 중국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인구도 많고 교육열도 강해서 충분히 중진국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중국은 절대로 중진국조차 못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못되고 이기적인 심포 때문이죠. 중국인들은 결점이 있으면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를 끌어당겨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중국은 발전을 할 수가 없죠. 이는 한국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오래 전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한국인들이 보인 행보는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을 끌어내리는 것 대신 자신들이 일본처럼 부강해짐으로써 일본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결국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게 되었고 심지어 기술력마저 전통 기술 강국인 일본을 능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마치 자신들과 중국의 키차이처럼 경제력,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가 된 지 오래란 말입니다. 중국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중국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아시아를 초월한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 평균 신장이 크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제되고 조작된 언론 자료만 볼 수밖에 없는 중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통제된 언론 대신 양국의 키 차이가 현격히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중국이 키가 작은 이유는 열악한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가난 탓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 먹지 못하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는 중국인들의 왜소한 유전자와 맞물려 더더욱 키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또한 의료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위생 수준은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고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따른 기생충 감염과 만성 건강 문제는 영양실조와 성장 저해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또한 중국은 오염도 매우 심각한 국가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만성적인 문제를 앓고 있기에 중국의 평균 신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과 경제력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점점 더 낮아지고만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와 삶의 질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기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반면에 한국의 평균 신장이 아시아를 초월한 수준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몹시 키가 크기로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고대문원에서조차 한국인들의 세련된 외모와 장신의 키를 칭찬하는 내용의 기록이 남아있죠. 중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악물고 부정할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당시에 한국보다 훨씬 더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양실조와 기생충 문제를 수십 년 전에 진작에 해결했고 결국 이들의 완벽한 유전자와 최적의 조건이 만나 한국의 평균 신장은 유럽을 이미 넘어섰음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고 이러한 격차를 인정하고 더욱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마치 중국인들의 점점 줄어드는 키처럼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사실 교수님은 말을 제대로 끝맺지도 못했습니다. 격분한 중국 학생들은 강단으로 의자까지 던져대며 맹렬히 항의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서 이 정신나간 교수를 제대로 참교육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 최고의 대기업의 취직을 완료한 상태로 수업 따위는 제게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본 뒤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해 오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이 가난한 빈곤 국가이면서 난쟁이 국가가 맞다면 교수는 즉시 사표를 쓰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만약 교수의 말이 맞다면 저희 모두가 교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진실을 포착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은 가난한 국가답게 물가는 무척이나 저렴해서 중국에서 일주일치 생활비로 한국에서는 두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물가는 어림잡아봐도 중국보다 두 배 이상은 비쌌고 이건 제 월급으로는 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는 큰 소리를 뻥뻥치고 한국에 왔지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제가 여윳돈이 있을 리는 없었고 결국 대기업 취업을 담보 삼아서 세 달치 월급을 대출받은 상태로 한국에 겨우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으면 이 정도의 물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건지 이들은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마저 아무런 부담없이 높은 물가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보여주기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국가답게 국가 차원에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연기자를 섭외해놓은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자리를 벗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광지에서 멀리 벗어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편의점 앞에 붙은 구인 공고문을 봤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한국어로 적혀있는 공고문을 글자 번역기를 통해 번역해봤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황당함을 넘어 매우 자존심까지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월급 70만원이라는 중국 상위 1%의 큰 금액을 버는 엘리트인데 한국에서는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력 차이 때문인지 저는 한국의 높은 물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물과 삼각김밥만 겨우 구매할 뿐이었죠. 이건 교수가 말한 가난에서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중국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름 중국 엘리트였던 저는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굴욕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한국 학생들의 키 때문이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김밥만 겨우 구매한 저와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나 났는지 자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원없이 먹고 있었고 그렇게 잘 먹고 자란 한국인들이라 그런지 한국에서는 여학생들마저 저보다 큰 키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키가 167cm로 중국 번화가를 걷다 보면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마저 저와 키가 비슷하거나 혹은 더 크다니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갔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관광지도 아니었기에 더는 핑계가 통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밖을 나서고 나서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뿐이었거든요. 마침 이곳 근처의 고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인지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수많은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남학생들의 키는 저보다 머리 두 개는 컸고 저는 그저 당신의 한국인 학생들 속에 파묻혀 아랫공기만을 쐬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아시아인지 유럽인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큰 키에 주눅이 들어버렸고 그렇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숙소값은 제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기에 저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시설이라는 찜질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공용 목욕탕의 위생상태나 퀄리티에 대한 아무런 기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중국에서도 찜질방 열풍이 불었다가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으로는 도저히 찜질방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찜질방이 생기자마자 족족 망해버렸거든요. 중국인들은 찜질방 내부에서 이어폰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소리를 질러대며 평화를 방해했고 개인적인 공간은 전혀 존중되지가 않았는데요. 1인용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들어와 자리가 없다며 제 옆에 눕는다든지 찜질방 안이 덥다며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찜질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사우나는 최저가 설비를 통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사우나를 너무 춥거나 위험할 정도로 덥게 만들거든요. 증기실은 증기를 진정시키기보다는 부적절한 환기로 인해 두껍고 숨막히는 연기로 가득 차있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한 연기로 질식사하거나 갑작스럽게 춥거나 더워진 내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찜질방은 사우나나 목욕시설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웰리스 기술을 통합한 상태였는데요. 한국 찜질방에서 배부한 스마트 팔찌는 개인의 심박수나 체온 그리고 수분 수준을 자동으로 알려주며 이러한 데이터는 모바일 기기와 연동까지 되더라고요. 따라서 방문자는 언제 휴식을 취할지 수분을 공급할지 또는 다른 방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추천과 함께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런 국가의 스마트 팔찌를 아무런 보증금도 없이 대여해주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었으면 이러한 스마트 팔찌는 순식간에 도난당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사람 따위는 없는지 모두가 매너를 지키며 놀라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 스마트 팔찌는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찜질방 내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결제는 전부 찜질방 퇴실 시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식 결제였고 저는 한국 내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신뢰의 문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불식 결제라니 물건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판매해도 도난당하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은 상상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찜질방 내부의 목욕탕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제게 한국 찜질방 목욕탕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저는 목욕탕 입구에서 누군가와 강하게 어깨를 부딪혔고 상대방의 강력한 힘에 의해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를 올려다보니 그는 허리가 굽어진 한국인 노인 아니겠어요? 심지어 더 자존심이 상했던 점은 그의 굽은 키조차 저보다도 컸고 노인임에도 체격이 저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저는 왜소한 난쟁이일 뿐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와 어깨를 부딪힘과 동시에 넘어진 모양이었죠. 뭐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서 그의 사과 인사를 받는 독 많은 둥하고 탕 내부에 입장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탕 내부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탕 내부에 있는 샤워장에서 몸을 철저히 씻고 탕 안으로 들어갔고 탕 안에는 공용 샴푸나 비누 심지어 치아까지 모든 공용 비품들이 묶여있지도 않았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에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손님들이 모든 공용 비품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러한 비품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민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욕실 의자마저 전부 훔쳐가기 때문에 중국의 목욕탕에는 의자가 전부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지도 않기에 중국 목욕탕 내부에는 샤워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목욕탕에서 가장 깨끗한 곳을 꼽자면 무조건 화장실일 정도로 중국인들은 목욕탕에서 화장실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데요. 이들은 탕 안에서 대소변을 그냥 볼 뿐만 아니라 몇몇은 대변은 화장실에서 보고 자신은 비대가 없으면 뒷처리를 못한다며 배설물을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대로 목욕탕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목욕탕에는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떠다니는 것은 기본이며 형용할 수 없는 악취로 들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목욕탕 안에서도 늘 정숙을 지켰으며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마저 매너를 지키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이러한 어린아이들마저 저와 키 차이가 별로 안 났기에 저는 계속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튼 한국 목욕탕에서의 경험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목욕탕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탕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까지 존재하거든요. 이들은 탕 내부에서 당연하다는 듯 음식을 섭취하고 술을 마셔댔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곤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목욕탕에는 정체불명의 음식물 쓰레기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사용한 콘돔이 탕 내부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러 온 한국에서 잔뜩 현타만을 느낀 채 저는 그간 중국에 의해 속아왔구나를 여실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면에서나 경제력 면에서나 심지어 시민의식과 피지컬 면에서나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고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점을 찾기란 도저히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조금 더 머물면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지만 일단 월급 70만원이라는 액수는 중국에서야 상위 1%였지. 한국에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도 그보다도 많이 벌고 있었고 저는 그런 한국의 무지막지한 물가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강의실로 돌아가기에는 대국인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아 중국 언론사의 날조 영상을 모은 채 학생들에게 보여줄 계획인데요.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는 완전히 풀었지만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재수가 없고 어쩌면 한국은 또 꼼수를 통해 제 눈을 완전히 속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제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잊고 그저 한국을 후진국이자 난쟁이 국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14억의 중국인들은 전부 제 편을 들어줄 테고 인구 5천만 명의 소국 한국은 아무것도 못할 뿐이니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